시연이는 태희 좋아했던 건 맞을까? 그건 은태희가 제일 잘 알겠지 사람 마음 진짜 알 수가 없다 좋아했다면 어떻게 그래? 걘 시연이 많이 좋아했어? 아주 많이 그래서 참고 있는 걸 거야 고경주 넌 네 마음 확실히 알아?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? 어떻게? 키스해보면 알아듣더라 너도 나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야 나 너 아니었나봐 나 너 그냥 친구로 좋아한 거였나봐 어떡해 아 쪽팔려 갈게 잘 가 강지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이자 할 얘기 있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